안녕하세요. 답이 보인 영어 조은우입니다. 오늘 고의 2014년도 3월 5편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밑줄이 그어졌을 때 도대체 여기에 왜 밑줄이 그어졌는지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과 볼게요. 1번. 자, 대세에 줄이 그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대세자리인가 와세자리인가. 이것밖에 아니에요. 자, 우선 대시역. 완전한 절인지. 완전한 절이라면 무조건 대시죠. 접속사 대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불완전한 절이라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대실 수도 있고 왓도 여기 불완전한 절이 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두 개는 뭘 봐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우선 뒤에 자리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먼저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I, 주어, have, given, 동사, her, 목적어. 지금 있는 거죠? 목적격, 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지금 문장이 완전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세는 뭐예요? 아, 접속사 대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마인드는요. 리마인드 A, that, B 혹은 that 대신에 오부를 쓰는 경우도 있죠.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대세는 접속사로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니겠죠. 이때 대세는 접속사 대시겠네요. 자, 2번 봅니다. 동사 자리예요. 줄이 꺼졌을 때요.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이 동사의 스위치, 그리고 시제, 태, 이거를 확인해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볼게요. 여기 스킨이 주어인 거고 지금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동사인 거죠. 스킨은 단수예요. 그쵸? 근데 홈 맞나요? 단수동사와 알죠? 여기 뭐해야 돼요? 홈, 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지금 여기 스위치 문제에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볼게요. 지금 뭐예요? 클레얼리 품사 뭐죠? 부사죠. 부사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여기 부사와 형용사와 이 문제예요. 결국에 부사의 줄이 꺼졌다는 뜻은. 알겠죠? 자,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뭐죠? 부사는 누굴 꾸며줘? 동사나 형용사나 그 다음에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죠. 형용사는 누굴 수식해줘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둘 다 수식이라는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봐야 되겠죠? 자, 봅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분명하게 봤어요. 이 분명하게는 누구의 의미를 지금 강조해 주는 거예요? see라는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클레얼리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see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동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부사 형태 잘 쓴 거죠. 그래서 3번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에 보면 to succeed. 이거는요, 지금 에밀리는요, 욕구를 가졌어요. 어떤 욕구?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투부정서의 형용사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라서 투부정서의 형용사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5번 봅니다. 헐셀프에 줄 끈 건 뭐예요? 제기대명사죠. 여러분, 제기대명사 보통 어떨 때 써요? 주어와 목적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이 목적어자리에 쓰는 게 제기대명사예요. 그쵸? 그럼 볼게요. 그녀는요,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은 뭐예요? 혼잣말 하곤 했습니다. 뭐라고요? 앞에 보면 지금 누구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 했습니다. 하곤 했습니다. 이랬죠. 여기 제기대명사 쓴 거 전혀 문제가 없죠. 주어와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